제발 집에 없어라 제발 무서워 죽겠네 진짜 무서워 죽겠어 너무 무서워 네 리조트가 어디기는 여기다 여기 고양이 털이 떡졌어 온다 엄청 많이 온다 중고도 개맞네 광탈각인가 Q. 뱀 뱀 뱀 뱀 뱀 내가 여기도 소리 하나 들은 것 같거든 이쯤? 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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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문 여기서 이렇게이렇게 수박 걸렸네 수박에 사람 있어 죽으랬다 다행이네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 죽었겠다 아 이런거 잡으러 가고싶은데 가는길인데 갈까? 날개 왜 펼쳐져있어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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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탄이 없냐 다 대탄이 없어 대탄 없는판이야 무선종이다 무선종이다 제발 집에 없어라 제발 무서워 죽겠네 진짜 무서워 죽겠어 너무 무서워 일단 유하라고 알아 있는거 알아 내 총구도 보이겠는데 둘 다 잡아준거 같아 둘 다 잡아줬다 그치 둘 다 잡아줬다 그치 둘 다 잡아줬다 그치 슬프트 튕겨나가는거 망했구요 얻음 으악 으악 쟤도 걸치지 키티 키티 키팡 불이 저 안에 다 퍼질까? 응? 한 번 까본 거 얼마나 가는지 뭐야 야 진짜 꿀잼사 야 하지마 아직 아니라고 꿀잼 꿀잼사 어 수탐 유진 양님 얍 감사합니다 1개월부터 고마워요 여기 진짜 많이 내렸거든 얘가 여기 내린 거 같은데 아니었나봐 얘가 여기 내렸나? 아 여기 내렸네 있었어 아 쟤 도망갔구나 도망갔네 내가 개쪼라고 해주고 있을 때 쟤는 빠졌었어 빠지는 사운드를 아 피를 못 채웠구나 놀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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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걸렸던 것 같은데 아 아니 왼쪽으로 가지 초록이 토미건이야 얘 뭐야 가우스머니 부자? 감사합니다 천비트 고마워요 도움이다 감사합니다 천비트 땡큐